아유 남자분 이렇게 노란색 옷이 잘 받을지 몰랐습니다. 우리 황옥선 님이 부르십니다. 고향 집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인천시군 여러분들 황옥선입니다. 바로 가면 저기가 고향 집인데 뭐가 그리 바쁜 걸까 눈 인사도 못했니 성공해서 잘하고만 다짐을 해도 그날 밤 울었니 소리 중이야 울었네 나도 따라 울었는데 하고 바라며 해 고향 집 오ühren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너 《 아픈 걸까 아프고 인사도 못해 세상가라고 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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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하고 마냥 그 자리지 정관숭다로도 기도하고 계시여 가득한 아멘 배고얘지 성공해서 전화하고만 다짐을 해도 그날 밤 울었니 소리 죽여 울었니 나도 따라 울었니 하고 바라네 배고얘지 하고 바라네 배고얘지 하고 바라네 오이 네 자 이어지는 곡은